오늘 커리가 3점 슛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. 오른쪽 사이드 스텝백 3점 슛으로. 한 점 차에 남은 시간 디에런 팍스의 슛은 실패했고. 커리는 또 증명해냈지. 커리가 역전시킨 것처럼 저런 식으로 경기를 끝낸 적이 있어서 이때다 싶어서 영상 재탕해본다. 나는 화이트팀이고 34대 28로 이기고 있다. 골밑슛으로 2점 먹히고. 우리팀 실책으로 공 뺏겨서 2점도 반납. 끝도 실책에 이은 바스켓굿. 연속 7점 실점에 역전까지. 나 여기서 답답함과 부글부글. 자 한 점 지고 있는 상황. 찐동산함 타임. 이거 못 넣었음 팀원들한테 엄청 미안한 행동인 건 맞음. 근데 그냥 내가 끝내고 싶었음. 남은 시간 확인하고. 응, 왼쪽 뱅크 3점 슛으로 역전. 뽀로 긴 정. 응, 인정. 근데 넣었으면 된 거임. 그리고 상대방 남은 공격시간 여유 없게끔 칼같이 끝냈지. 응, 인정. groups, 인정. 어, 모르겠다. 감사합니다.